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판다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매트플루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교통사고가 나는 데이터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다른 시각화를 한번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더 원하는 데이터들을 계산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다른 형태로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후에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른 데이터 형태로 우선 저장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고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데이터를 초기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른 것을 넣는 바람에 다시 초기화를 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기존에 올렸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리드 csv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데이터2에다가 데이터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들을 또 변형을 시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전체를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데이터2의 헤드 정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들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뤘던 그 데이터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2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기존에는 여기 있다가 하나를 그냥 추가를 했어요 임의적으로 이제 이상이 뭐 여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이 데이터 말고 이 앞에 있던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뭔가 이제 통계를 또 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중산자 수 이상 여기서 사망자 수하고 중산자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이제 합하고 싶어요 그 합한 값들을 좀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2에서 이 컬럼 정보들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하고 중산자 수를 더한 값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고 대비 이제 사망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고 건수가 있잖아요 이 사고 건수 대비 이제 사망자 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사고 건수에서 사망자 수를 나눈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다가 합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2 정보들을 한번 출력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계산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산자 수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하고 중산자 수 이상 수 같은 경우 여기서 이 두 개가 더한 값이 이 더한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뭐 썸을 하시던 더하기를 하셔가지고 표현한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파이썬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판타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를 더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대비 사망자입니다 이것도 여기 계산한 값들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 정도 거의 한 2% 정도로 계속 가다가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고 2019년도 현재 이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줄였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고 건수 자체는 뭐 확 줄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사고 건수는 2017년도 2018년도가 더 적었죠 적었는데 사고 건수 대비에 비해서 사망자 수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중상자 중상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산한 것들을 이제 붙여 나가셔서 거기에서 나중에 어떤 것을 이제 시각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정해지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하나 이제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결과 값들을 이제 다른 형태로 아니면은 똑같은 csv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2에 .2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csv 형태로 변환할 수가 있고 엑셀 파일로도 변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json 파일 그 다음에 html 파일 여러가지 형태로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요것보다 더 많은 변환할 수 있는 방법 그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네 가지를 각각 확장자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요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저장이 돼요 근데 요 파일이 저장이 되면은 어디에 저장되냐 여러분들이 만약 이 jupyter라고 하는 것을 로컬 pc에다가 한다면은 이 파이썬 코드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저장이 될 거예요 같은 경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코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 여러분들이 jupyter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은 자기만의 그런 공간들이 또 생겨요 구글 드라이브 쪽에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폴더 정보들을 각각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죠 요것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샘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앞에서 만들었던 그런 넣었던 업로드 했던 그런 csv 파일가 로드.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을 한 거 여기에서 저장했던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클릭 하시면은 이 정보들이 보여요 아니면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더블클릭하시면 아마 다운로드가 될 거에요 되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엔 더블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페이지에서 이제 보이는 형태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오른쪽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다운로드 받았던 뭐 우선은 첫번째는 엑셀 파일 우리가 엑셀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엑셀이 설치가 돼 있으면은 불러지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보면은 우리가 옆에 이렇게 추가했던 데이터까지 그 결과값들이 엑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파이썬에서 엑셀들을 제어하는 여러가지 또 라이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판다스로 결과 나온 것을 단지 요것을 다른 형태로 저장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형식으로도 하면은 HTML이 얘가 표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HTML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들 여러가지를 저장하시면 되는데 그냥 요 4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같이 저장을 해 두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이제 써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JSON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다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다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덱스 값들을 좀 한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물론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6월 발생 연도를 인덱스 값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한글을 좀 여러분들 그 나중에 메트폴리스를 이용을 해서 한글로 또 처리하는 방법을 좀 다루기 위해서 저 같으면 인덱스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저희 인덱스 값들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 배웠던 시각화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시각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거에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앞에는 이제 메트폴리스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거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점에 이제 데이터에 있는 사망자수 데이터에 있는 사망자수라면은 여기죠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 이것을 그래프를 생성을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뭐 가져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값은 어차피 요거이기 때문에 요 인덱스 값 기준으로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표현이 될 거에요 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몇 개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희가 플러스를 보여줬는데 어 그래프를 보여줬죠 근데 이번에는 한 줄로 저희가 예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사망자수 기준으로 저희가 플러스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거고요 어 카인드는 이제 바입니다 바 형태 저희가 어 네모칸이죠 네모칸 바 형태로 이렇게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가 투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래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죠 이 투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피겨 사이즈 피겨 사이즈 같은 경우는 15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예 보여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보여주면은 이제 2015년도 부터 2019년도 까지 예 여러분들이 한눈에 예 볼 수 있도록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어 요게 이제 2019년도가 아래쪽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그 차수 정렬을 좀 반대로 해 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어 요거요 인덱스 값이 지금 현재 한글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 있는데 요 한글 같은 경우를 나중에 이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깨집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한글들이 이제 코랩 쪽에서는 못 가져와요 이렇게 한글 표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글로 이제 표현돼요 요거는 UTF-8 형식으로 가져오는 건데 요거하고 또 그래프하고 또 지원되는 것들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코랩에서는 이제 한글 글꼴 보통 이제 나눔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눔 글꼴이나 이제 여러가지 한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글꼴을 설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바 형태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우선 복습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글로 처리하는 방법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고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한 줄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